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수 유해를 발견하고도 닷새나 이를 은폐한 사건은 현장 책임자들의 자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1차 조사되었습니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 비인간, 모린정 그런 잔인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해스부 인사들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정권을 맡겨달라고 했던 거니까요. 이참에 해스부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관성으로 세월호 문제를 상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행정적, 사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문책하고 사과할 일이죠. 그러나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한다. 특조인은 세금 도덕이다. 그렇게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인양을 지연시킨 당사자들은 제발 입을 좀 다물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에 관한은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는 건 참고 힘들어, 참고 들어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세월호 관해서 해수부의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연시키고 막고 했던 양반들이니까. 그런데 어제 총 공격을 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6월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체에 대한 범죄냐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분위기 파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했더니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유가족들도 입을 좀 다물라고. 네. 페이스북에다 각각 썼는데요. 유경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몇 년간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건 공감대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발언이라 말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가던 댓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검찰 조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이 죄가 된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적구심 심사에서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권위와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2주 전부터 조중독이 왜 김관진 참군인 기사 쓰냐고 내내 몇 번이나 하루 일터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면서 매체가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거 어디서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일회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이로부터 계속 그런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런 기사 쓴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석방력이 불가능하다. 법조인 줄을 다 그렇게 전망했고. 그런데 다만 누군가 김관진 석방을 엄청나게 원하는구나. 그래서 조중독 어디 모여서 같이 의논하냐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반성합니다. 왜 반성하냐면 그래도 설마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여론작업을 통해서 김관진 석방 되더라도 여론 저항감을 좀 줄이고 또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하는 판사 부담도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이렇게 해서 정말 석방하려는 정지작업일까 여론작업일까. 역시 조쪽 분들을 상대할 때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성한다. 어제 법원 판단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요. 한겨레신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다른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본능의 영역이다라면서요. 김관진 전 장관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뉴스공장에도 나온 바가 있는 김기현 전 과장 같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자.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통화가 아주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증거인멸도 다 본능의 영역이죠. 다 없애버리고 싶죠. 원래 도망가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고. 훌륭합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MB의 반격.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 어제는 또 수능이어서 연결을 못했던 저희 전담 영장 해설 판사 이정열 판사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또 그리고 이걸 뭐랄까요. 의혹의 관점에서 주진우 기자하고도 연결해 봅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문제제기만 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는 이상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구속족품심으로 설마 석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혐의로 댓글부대에 관련된 혐의로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구속적부심사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형사합의 51부에서 심리를 열고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논리 제공도 지금 조중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은 부하들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부심 신청하냐고 막 거절했다고 개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부하들이 겨우 설득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석방 대려고 석방 대서 나가라 이걸 통해서 본인이 싫다고 그런 걸 겨우 설득했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이 부하가 이제 또 신청하는 거죠. 아주 잘될 일 놀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주제로 대여섯 번을 계속 거론했던 이유가 이거였는데 설마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입장도 나왔는데요. 채널A를 통해서 보면 사필기정이라는 반응이라는 건데요. 한 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한 대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정신을 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mb 측에서 즉각 나온 반응이 사필기정. 누가 사필기정이라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다시 구속영장이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안은 이정렬 전 판사님이 얘기하겠지만. 그럼 왜 김관진을 이렇게까지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저 정도는. 사실은 기사 쓴다고 석방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되기 전에 그런 기사가 쏟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구속된 후에 쏟아졌거든요. 이거 기사 쏘가지고 석방 안 되는데 이 양반들 왜 참군님 찬군님 돌아가면서 기사들이 쏘고 있나 했더니. 석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얘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순이요. 네.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된 건 지난 17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월호 미수숩자 가족들이 18일 연결식을 시작해서요. 20일 날 오전 발인을 끝냈는데요. 하지만 김영춘 장관한테 유해 발견 사실은 20일에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사관과 선체조사위 같은 경우에도 21일에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도감독기관이 선체조사위에 즉각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뭐 저관한 사정들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저도 한편으로 잘됐다 싶은 게 그동안 인양지연 혹은 조사방에 구체 말들은 많았죠. 유가족들도 저 사람 저 사람이 그런 책임이 있다고 지목하고 말들이 많았는데. 아예 방해세력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실은 이 부처가 수사기관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사조치하거나 보직이 희망하거나 어려워요. 잘됐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과하기도 하고 조처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인양지연이나 조사방에 직관적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책임 있는 인사들은 전원조치에서 철저하게 이 기회에 다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럴 기회를 사보면 된다. 한편으로 잘됐다 싶은데. 실제로 이번에 유교론패를 협의 지시한 김연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발표한 방해세력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주장을 그대로 100% 수용하기 부처에서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잘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다 처리해야 한다. 잘됐다고 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곧이어트 이정렬 조친노 두 양반이 지금 눈을 슈퍼렇게 뜨고 지금 오는 거예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했는데요. 제목만 빨리 정리해볼까요? 어제 SBS가 관련해서 세월호 또 보도를 했는데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프팅 같은 성형 시술을 최소 5차례 받았다라고 특정했고 청와대 안에 별도 시술 공간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많이 했더라고요. SBS가 이거 제대로 잡아서 계속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성형 시술도 대여섯 번, 리프팅도 대여섯 번, 주사 시술도. 네, 필러 리프팅 시술. 다양한 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세월호 저는 직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엄청 수술도 많이 했네요. 정말. 하여튼 그렇게 검찰은 파악을 했다.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셨다. 그런 주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아예 전속 공간도 따로 청와대 관전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김간진 전 장관 얘기하니까 또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할 뉴스입니다. 국군 장교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돈을 정경연에서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1억 2천 정도, 2013년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고 비용의 80% 정도를 정경연이 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군 교육을 하는데 왜 재벌들이 덜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합쳐서 한 3억 가까이 군이 교육을 하는데 재벌이 돈을 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 교육에서는 굉장히 야당이 꼴 종북이라는 정신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참여했던 예비역 정훈장교 말에 따르면 당시에 왔던 국정원에서 온 외부 강사들이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 종북 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재벌들이 돈을 대요. 여기서 낙곰수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가치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저는 붕괴 세력이었고요. 여하간 내용을 떠나서 돈을 아니 장교들을 교육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거기서 종북 교육을 했다 어쩌고 다 떠나서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서 군에서 비용을 대야죠. 이거 왜 재벌을 재냐고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저는 이거 파봐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큰 덩어리가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정말 자목만 읊어주시면. 오늘 아침 경영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한상률 전 국제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왜. 그리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대선 댓글 은폐를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관진 김용판 쌍둥이 사건이라고. 네. 원재훈 전 원장까지 해서요. 네. 아니요. 이 두 김용판 전 청장과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관점에서 쌍둥이 사건이에요. 왜 쌍둥이 사건인지는 주진희 기자하고 잠시 후에. 그게 왜 쌍둥이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쌍둥이 사건이고. 자. 또 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에서 두 정당이 통합하면 19%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지지율 이후에 오른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자체 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조사에서 그렇다면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승민 대표가 1위가 나왔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고 이 조사를 한 안철수 대표는 3위를 내대는 거. 재밌는 결과였습니다.